안녕하세요 뼈하대 고용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너 왜 이렇게 이 책을 추천을 많이 하니 홍신우 박사님의 50대 사건으로 본 도네 역사인데요 제가 영상도 많이 찍고 주변에 그 이 책 읽어봐라 워낙 많이 권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 책을 추천하는 거냐 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뼈덕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추천하는지 다 아실 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을 다 보신 분도 있지만 영상을 다 안 보신 분도 꽤 되잖아요 그리고 제 지인 중에 간헐적으로 제 채널에 오셔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구요 이 책에 뭐가 좋냐 근데 그 물어보신 분들 중에 평소에 책 거의 하나도 안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공부를 하기 원하신다면 무조건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재미있게 그나마 재미있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를 공부하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고 힘들어요 필요한데 알아야 하는데 중간에 공부하다가 포기합니다 특히 경제 공부한다 경제학 그러면 맹쿠의 경제학이나 뭐 이런 교과서를 꺼내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 경제 오랫동안 공부하는 사람도 다 읽기 힘들어요 학교에서 내가 그 학점 받고 전공해야 되니까 읽는 거지 일반인들이 그런 책 붙잡고 있으면 그냥 망합니다 제가 철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경제에 빠지게 된 계기가 바로 경제 역사 때문이었어요 경제사 그러니까 처음에 관심을 갖게 된 개인은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갑자기 세상에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세상이 난리야 이 난리인 세상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뭔 일 터졌는데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는데 금융위기를 공부해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뭘 봤을까요 과거에 발생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제위기 역사 사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찾아본 게 1930년대 세계 대공항 그리고 1990년대 일본의 법을 붕괴 그 이후에 잃어버린 20년 당연히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 등등을 찾아보게 되는데 찾아보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대규모 볼륨이 큰 경제위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정말 평소에는 생각지 못한 여러가지 사건 사건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댓글을 극복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지 못했고 무엇을 배웠는지를 알아가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게다가 경제사는 스토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내가 스토리를 좋아해요 스토리가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은 많이 안 읽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죠 이야기는 소비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책은 안 읽지만 뭐 드라마 웹툰 영화 이게 뭐죠 다 스토리에요 인간은 스토리 덕후에요 다 형태만 뭐 이제 어떤 그 장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스토리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떻죠 예 장기 기억에 잘 갑니다 재밌고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진짜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경제를 이제 공부하고자 또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 추천한 이유가 재밌기 때문이에요 경제사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제사 돈의 역사잖아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각자마다 어떤 틀이 있어요 관점이 있어요 여러가지 관점이 있겠죠 그 관점 중에 매우 유용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돈의 관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신뢰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싶잖아요 이해할 때 우리는 어떤 틀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가지 틀이 있겠죠 그 틀 중에 되게 정말 유용한 게 뭐냐면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경제학적 관점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적 관점으로 시스템적 사업으로 할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그래서 개인한테는 저축이 되게 중요하지만 경제학 관점에서 모든 사람이 저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라가 망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개인한테는 빚이 안 좋지만 국가 차원에서 세계 경제 차원에서 빚이 부채가 없으며 어떻다? 이 세계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거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개인의 미시세계와 거시세가 다르다는 걸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학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경제학적 관점을 가지면서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결국은 이게 신뢰의 문제라는 것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돈의 역사지만 돈의 역사지만 진짜 신뢰의 역사입니다 신뢰의 역사 그런데 이거는 경제학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책 읽으면 좋죠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물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뭐죠? 과학 책이에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을 갖게 됩니다 어떻죠? 이게 이제 상대선 이론과 양자역화 그리고 이걸 통합하려는 시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시간과 공간이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비유적인 게 아니라요 세상을 바라봤을 때 공간과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특히 미시세로 들어갈수록 그렇게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하나의 관점 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책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 특히 상대선 이론과 양자역화 더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읽을 필요가 있고요 이 책을 읽게 되면 이 세상을 새로운 틀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경제학적 관점, 돈의 관점 더 나아가서 신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내가 그 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보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온 과거 우리의 살아온 모든 과정이니까 아 이 관점으로 역사를 쭉 봤더니 이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돌아갔구나 이렇게 돌아간 거에 한 틀이 돈의 힘이구나 신뢰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진짜 장점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경제사가 아니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투자재테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생존에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엄청난 실용서입니다 이 홍수룡 박사님이 배경이 뭐냐면 학부는 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그리고 역사 덕후예요 이분 블로그 가면은 역사책 엄청나게 추천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석사를 경제학 받으셨고 박사를 경영학 받으셨고 이후에 이제 일을 금융이코노미스트로 27년 계셨어요 그러니까 역사, 경제, 투자, 재테크를 정통한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괴로 엮은 책이 이 책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일단 이런 책을 쓴 사람이 많지가 않죠 각 분야의 정통이어야 되니까 특히 금융이코노미스트로는 국내 최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는 그대로 받아들으셔도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좀 더 공부하셔서 이걸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기 뼈앗대 채널 보시면 지금 제가 홍박사님 모시고 영상을 찍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 작가이지만 독자의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작가가 누구냐면은 좋은 책을 써는 것도 되게 감사한데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가 좋은 작가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책이라는 것이 책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책을 좀 더 깊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랄지 영상이랄지 이런 거 있으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작가랑 소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베셀러 작가 같은 게 어떻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추림 박사님은 홍추림 박사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책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뼈앗대 채널에서는 제가 이제 풀어준 것도 있지만 홍 박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현재 이슈를 재해석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것들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애프터 서비스가 확실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지금 종합 2위 정도 하거든요 종합 2위 정도 되면 솔직히 되게 바빠요 바쁘고 이 독자와 소통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의 요청이 쇄도를 해요 비싼 강의가요 그 돈 받고 가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홍 박사님 자체가 워낙 그 독자들과 소통하는 걸 워낙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막 알려주고 싶은 그 안달이 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 뼈앗대 채널을 통해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가 되게 확실한 책이에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었지만 책 한 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독자와 소통할 수 있고 이 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니까 이 책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 책이 제가 좋은 입문서로서 추천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입문서는 무엇이냐면 이 책을 시작으로 통해서 독자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뭐죠?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아! 이제 재밌었어 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을 줘야 돼요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 줘야 되냐면 좋아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 길도 제시해 주는 책이 정말 좋은 입문서입니다 좋은 입문서는 책을 추천을 이 안에서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독서 입문서로서 제가 책 추천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제 책을 통해서 독서가 얼마나 중요하고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 책들 읽으면서 시작하세요 얘기를 해드린 것이죠 이 책 보시면 각 챕터마다 끝에 참고문원이 나오는데요 이게 단순한 참고문원이 아니에요 홍은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홍은 박사님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약 2천 권의 책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2천 권의 책을 읽었던 것을 농축해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고를 할 때 그 책 중에서 고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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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서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정말로 독자분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더 깊게 읽어보면 정말 좋을 명저들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참고문을 달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 더 크잖아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읽게요? 여기 나온 책을 거의 다 샀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화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서 읽어서 제가 경제사 관련해서 좀 더 책을 읽었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저는 경제사는 좀 많이 읽었으니까 진짜 역사 역사에 대해서 되게 큰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 역사에 대해서 되게 강점이 아니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마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입문자가 그 분야를 깊게 들어갈 수 있게끔 파생독소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참고문은이 그야말로 홍 박사님이 갖고 있는 경제사, 특히 역사 그 분야에 정말 주옥같은 책들을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참고문을 달아주셨으니까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깊게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길, 올바른 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좋은 책이죠 그런 책은 제가 책을 많이 읽잖아요 드뭅니다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던 이 책의 희열감, 좋은 감정들을 여러분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관련된 서평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평 한번 훑어보시면 이 책의 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더 아직 하고 있긴 한데 더 여러분께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더 계속 풀어드릴 생각이고요 홍 박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슈 현재 이 책을 통해 이슈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의는 계속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께 질문을 남기시면 그 질문을 취합해서 또 강의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계속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홍 박사님 시간 되고 제가 여권이 되는 한까지 최대한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서 또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탐독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정말로 독서의 즐거움 또 경제에 대한 이해의 증진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